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추가되면서 상황이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호흡기 질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면역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은 장이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 건강과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약들에 대해 평강 한방병원 최병희 원장은 한약 처방을 통해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이러스 질환, 이런 중증 질환들은 양의학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불을 끄고 직접 RNA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의사의 그 강력한 치료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학적으로도 중증 정도에 가기 전까지 예방이라든가 이런 초기 경미한 증세, 중증도의 질환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 한의학적인 처방을 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서 저항력을 올려주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한의학 처방인데 여러분들이 양의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미한 증세들, 이런 것들은 한의학 전문의라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질 때에 이 중차대한 이런 일을 다시 맞을 때 우리가 더 큰 사고를 우리가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한의학적인 측면에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평강공진단은 4대째 명가 한의원 비방의 5가지로 구성된 원방처방 외에 20여 가지의 약재가 더해져 온고집과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남녀노소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으며 지친 간과 신장, 비장을 살려주며 심장의 화기운을 내리고 신장의 수기운을 올려줌으로써 심신의 조화를 맞추어주는 최고의 명의학입니다 기억과 집중력을 높일 뿐 아니라 만성피로 제거, 신경쇄약 개선,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강 한방병원 최병희 원장은 코로나19 건강수칙으로 방역 및 예방에 힘쓰고 한약을 통해 면역력 증강과 증상 완화를 꾀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증상과 환자 체질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약을 복용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